친구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따뜻하다. 함께 했던 추억들도 떠오르니 입가에 웃음도 번진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선물도 차버리고 친구 없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벌이 찾지 않는 꽃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굴이 적다든지 곶가루가 맛이 없어서일 것이다. 영화를 개봉했음에도 관람객이 오질 않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고 볼 것도 없어서 그럴 것이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재테크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하는 오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친구는 인생이 막에 없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자산일 수 있다. 우리들의 행동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주 점검해야 한다. 오늘은 친구에게 외면 받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색하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기 마련이다. 신발을 신고 문 밖에만 나가도 모든 게 돈인데 친구들 만나면 교통비도 들고 밥값 술값이 든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한 친구가 쏠 때도 있고 또 어느 모임은 얼마가 됐든 돌아가면서 비용을 치르기도 한다. 또 어떤 모임은 십시일반 돈을 거둬 비용을 치르기도 한다. 인색한 친구는 절대 자기가 쏘는 일이 없을 뿐더러 다 같이 돈을 걷게 되는 경우에도 돈을 적게 낸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최소한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 되는 것이 맞다. 누가 얼마 내나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학창시절부터 늘 그랬기 때문에 저 친구는 또 오늘도 적게 내겠구나라고 뻔히 보인다. 동창들끼리 만나면 조금 늦게 와서 배고프다며 따로 밥을 시켜서 먹다가 모임 끝나기 직전에 다른 약속이 있다며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도 있다. 돈 안 내고 가냐는 질문은 째째해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나이 60이 다 돼서까지 이러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친구라는 관계가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비가 와서 갑자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종로의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 연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인 것인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친구 관계라지만 늘 한쪽에 연락하고 안부 묻고 만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 친구의 연락을 받아 먹기만 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경우가 있다. 어느 날 늘 연락하는 쪽이 어떤 이유로라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두 친구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시간을 내주는 좋은 친구 하나를 그렇게 잃게 된다. 우정도 주고받아야 그 우정이 유지된다. 아쉬울 때만 연락하지 말자. 세 번째 본인만 뒤로 쏙 빠진다. 아예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 못 가겠다 안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 무르익고 계획 다 짜서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겠다며 빠지는 친구가 있다. 가장 흔하고 제일 곤혹하게 만들 때가 바로 여행을 준비할 때다. 물론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했던 일로 마지막 순간에 합류를 못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파토 내는 사람이 계속 내는 법이다. 인원수 맞춰서 차량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숙박시설 예약도 끝냈고 예산도 인원수에 맞춰 짰고 이제 회비 걷고 출발하는 것만 남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한다. 전에 파토했던 경력이 화려해서 이번에 넣어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해놓고선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해버린다. 약속은 반드시 선약을 먼저 지키는 것이 옳다. 선약 뒤에 오는 약속은 선약을 피해서 잡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네 번째, 입이 가볍다. 쓸데없이 이쪽 저쪽 말을 옮겨서 친구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뒷담화 하기를 무척이나 즐겨하는 부류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때론 의도적으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될 정도다. 누군가는 뒷담화를 공동체의 적이라고 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곳이 모임이나 조직이든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화합과 평화가 발붙일 수 없으며 결국에는 깨져버린다. 늘 남의 얘기만 즐겨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든지 아니면 자기를 담아낼 이야기가 없는 가여운 인생을 살고 있기에 남의 얘기에 열중하는 것이라 해도 그 결과는 그리 가볍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우정 깨지고 원수로까지 지낸 사람들이 많다. 이쪽 저쪽 말을 옮기는 사람은 끝내 모두에게서 외면을 당한다. 그래야 모임을 유지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각자의 판단이 선 것이다. 다섯 번째 남을 지적하고 잘난 척 한다. 기쁘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구를 찾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감은커녕 지적질에 훈수질 그리고 잘난 체를 한다면 친구로서는 치명적인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좋은 옷 차려입고 나섰는데 온갖 지적질을 해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 친구가 있다. 그렇게 되면 만나기 전까지 좋았던 기분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다. 지적질 훈수질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로 웃긴 것이 제대로 잘 알아서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갖고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 참기가 잘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맞대응하자니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는 노릇이다. 친구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라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 만큼 친구에게도 잘해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소중한 친구로 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